저희 드라마 관전 포인트는 우선 박보영 씨와 저 서윤구 양이 있습니까? 저희가 지금 호흡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유쾌하게 촬영을 하고 있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화면에서 굉장히 두 사람의 케미가 돋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기분 좋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우리 주익, 그리고 진아, 그리고 형규 이 제 사람의 삼각관계 구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임메아리 작가님, 권영열 감독님 이 만남에 굉장히 특별한 케미가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희 임메아리 작가님 대사와 스토리에서 서정적이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작가님이시잖아요. 그리고 권영열 감독님은 굉장히 세련되고 감각적인 연출을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. 저도.